잘 들리죠? 이제 용미네미가 왔어요. 그래서 같이 먹고있어요. 잘 들리죠? 그래도 시청자가 왔는데 시청자가 불편하게 하면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씻고 걸고 빠릿빠릿하게 먹고. 이거 먹어봐봐. 근데 일단 잘 먹겠습니다. 이거는 그게 크네. 우리나라로 완자. 완자같은 느낌? 전 측근에 처음에 먹었을 때 누가 설명해주는 거를 3가지 고기를 섞은 거라고 들었는데 맞아요. 돼지고기 닭고기 소고기를. 저 첫끼라서 잘 모르겠네요. 아무것도 안먹고 술만 먼저 먹는거라. 천천히 먹어야죠. 내가 일단 배 좀 채우려고요. 형님도 하나도 안 드셨다고. 나도 안먹었지. 일 끝나고 이제 막 오는건가요? 그렇지. 이제 더우니까 들어와서 여기에서 먹는거지. 여기도 근데 유명해. 그중에 이 층이잖아. 삼층같은데 가면 다른 음식이 팔아. 똑같이 이런 구조로요? 아 분위기. 건물 자체가 아마 이런 분위기죠. 가게마다 이제 파는 음식이 틀리고 내용은 거의 이런 내용이고. 이거는 이제 형님들. 닭간. 먹어봐봐. 닭간 못먹나? 안 먹어봤죠. 먹어봐봐. 맛있다니까. 그 순대에서 나오는건 소간이에요? 그건 돼지간. 돼지간? 순대는 돼지지. 맛있으니까. 이거는 소스고 이거는 치킨. 일반 치킨. 한번 먹어봐봐. 먹어보고 맛없으면 안먹어도 되잖아. 와우. 이거는 호불호가 있지. 좀 느끼하네요. 아 느끼해? 그럴 수도 있지. 처음 먹는 사람은. 근데 약간 돼지간이랑 비슷한데요? 맛이? 순대가 나오는 간이랑. 대신에 이제 돼지간이랑. 그건 좀 뽀뽀한데 이건 뽀뽀트에요. 이걸 마셔봐봐. 그러면 틀리지. 한자 선생님들. 아예 볼입니다. 조금만 먹었는데. 탄산이 세잖아. 근데 이게 얼음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양이 별로 안들어가 있어. 한자 먹었는데. 반이 날아갔어요. 손님 맞네. 계속 들어오네. 계속 들어오네. 안주면. 입에 맞는 것 같아. 이거랑 쯔꾸네랑 치킨은 솔직히 치킨이니까. 한국사람 중에 치킨 싫어하는 사람이 어딨겠네. 지금 목말라서 너무 빨리 먹는건가? 계속 먹었더니. 근데 이게 땀을 흘리잖아. 그럼 이렇게 먹어도 안취해. 내가 오키나와 갔을때. 먹어도 안취해 땀을. 아니 시원한걸 먹고 있잖아. 난 밖에서 먹잖아. 시원한걸 먹는데 밖에서 먹고 있으니까. 땀이 계속 나니까. 술이 안취하더라구. 가게가 이 근처에 많거든요. 이런 가게가. 일단 처음에는 여기에서 방송을 켰는데. 지금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다른 가게도 오늘 좀 가보고 해야죠. 그리고 지금은 사람이 별로 없는데. 나중에 일곱시나 여덟시되면. 사람 존나 많거든. 그럼 이제 위층같은데로는. 또 다른 음식이 막 팔거든. 근데 구조가 이런 구조로. 그렇지 이런 구조로. 건물마다 음식이 파는게 틀리지. 여기는 지금. 닭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그 다음에 스테이크. 뭐 요런. 해산물도 있고. 그렇지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아 감사합니다. 아. 이거. 스푼. 형님들. 오늘 우리 3시정도에 만났어요. 3시 반쯤에 만나가지고. 그래서. 커피 한잔 먹고. 이리저리. 이 친구가 이제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친구 하는 일. 이런거 때문에 좀 돌아보고. 그리고 지금 방송 켠거지. 만나기는 빨리 만났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먹어봐봐. 이거 뭔데 이거. 뭔 맛이야 이거. 이거. 고기 아닌가요? 아니 이거는 맞는데. 아. 초콜릿같은데. 아니 근데 이거 국물이 나는 이해가 안가거든. 이런거 나 처음 먹어보거든. 약간 뭐 육수 겉물 같은데. 아. 존나 짭네. 짜져. 근데 맛은 있네. 맛은 있네. 약간 설렁탕의. 맛은 있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런 맛. 설렁탕 비슷한 맛. 소금 많이 넣은 약간. 확실히. 진상 형이. 잘 먹네요. 방에서. 잘 먹대. 진짜로 봐도. 먹으려고 운동하는데. 하하하하. 잘 드시네. 진짜 뜨거워 보였는데. 하하. 먹기 위해서. 하하하하. 하하하하. 맛집이랑 여자들끼리 많이 오네. 그러니까요. 분위기 있네. 괜찮네요. 검은 날씨. 응. 기억해. 키가 좀 크네. 일본 사람치고는 키 크네. 응. 저 정도면 뭐. 다 그냥 싫어하지 않겠죠? 근데 다행이네. 니는 이쪽에 앉아있으니까 볼 수 있잖아. 그쵸. 나는 고기를 뒤로 돌려서 봐야 되잖아. 그쵸. 그러면 여자애들이 의심을 하잖아. 그렇죠. 나는 보고 싶어도 지금 못 보거든. 형. 형. 화면으로 보면 안 보이지. 너무 작아요. 그렇지. 나는 그것까지 생각을 하지. 우리 일본에. 아니 일본 여자에요. 생인으로 또. 아리아토. 나는 그것까지 생각을 하지. 싫어할까봐. 누르면 안되니까. 하이볼 한잔 사주실꺼. 여기 하이볼 쌉니다. 290원. 290엔. 하이볼 한잔 사주실꺼 없나요? 야. 죽이네. 뒤에 봐라. 뒤에 또 보세요. 어허어. 하이볼 한잔 사주실꺼. 물이 좋은거 같네. 이게 존나 웃긴게. 여자 두명이서 존나 많이 오네. 여자 두명이서 많이 오네. 아 시바. 방송 꺼봐봐. 꺼라. 방송 꺼라 빨리. 방송을 하고 있을 시간이 없다. 방송 꺼자. 빨간거 누르면 됩니까? 빨간거 누르면. 하하하하. 안으로 말 꺼자. 빨간거. 빨간거. 와. 지금. 이래가 될 일이 아니다. 와. 방송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지금 우리가. 정말 두명만 와요. 여자 두명이서 진짜 막. 두명이 빨간거 같아요. 근데 옛날에 여기에서. 그. 여자 두명이 있어가지고. 우리 시청자하고 같이. 이제. 방송을 하고 있었거든. 그래서 방송 살리려고 했어. 헌팅을. 근데 그중에 한명이 한국사람이었어. 그 친구 이뻤어. 그래서 우리 방송에. 우리 방송에. 게스트로 많이 나왔거든. 그때도. 그때도 두명이었어. 그러고 보니까. 아. 형님들. 그. 매니저 구합니다. 한달에 50만원이 월급이 있습니다. 우리방 매니저는 월급이 있어요. 그리고 형님이 하고 싶을 때 하고. 나갈 때 나가면 됩니다. 하루 일당 17,000원이요. 10일 했다. 17만원 바로 붙여드립니다. 한달 안 채웠다고. 꺼져. 이런거 없습니다. 일일 일당 17,000원. 일당으로 달라고 그러면. 일당으로 줄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매니저 하시는 분. 일당으로 주는데. 일. 족같이 해 놓고. 일당 달라고 그러면. 바로 모가지 쳐버립니다. 블랙 넣을 거야. 알겠지. 확실히 하고. 일당 달라는 소리 하자. 진짜 하이볼을 시키는 거야. 진짜 하이볼. 아니. 이거 먹을게. 하이볼. 하이볼.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잘 먹겠습니다. 오면은 같이 건배하고. 딱. 딱. 또 112개를. 그렇지. 112개를 쏘았으니까. 딱. 세세리라는게 목살이고. 해바사키가 날개고. 갈비도 있네. 닭도 갈비가 있어요. 갈비살이겠지. 닭갈비가 갈비 아닙니까. 그리고 사사미가 그거네. 뱃살이네. 닭갈비살. 닭갈비살. 닭갈비살이. 잘 먹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카레 형님. 감사합니다. 아. 이제 좀 시원하네요. 시원하지. 시원하지. 약간 미지근한 얼음 녹은 거. 먹다가. 하이볼 쌔거 오니까. 시원하네요. 형 이거 뭐예요. 이게 한국어로 마 마 아 마? 몸에 좋은거야 이거 약간 떫은거 아닙니까? 안 떫지 존나 맛있어 여기 레몬간장에다가 절인거라서 맛있어 짜지도 않고 이런걸 먹어야지 이게 어울려 양주랑 이런게 존나 시원해 입이 깔끔해 아 마가 위에 좋습니까? 오 그러면은 술먹을때 좋은거네 마가 위에 좋으면 니 또 이런거 안좋아하는구나 저요? 마를 지금 처음 먹어보긴 했는데 나또를 처음 먹었을때 좀 약간 별로였는데 지금 나또를 잘 먹거든요 약간 그런느낌? 먹으면 먹기는 샐러드 느낌으로 막 질질 늘어지는거 있잖아 이것도 그렇잖아 그게 몸에 좋은거거든 일일가이드 일일가이드 일일가이드이기 때문에 오늘 일단은 하라주쿠에서 만나서 하라주쿠에서 이렇게 가게 몇군데 둘러보고 그 다음에 시부야로 와서 지금 시부야에서 실내 포장맞자에서 술먹고 있는거에요 일일가이드 헌팅술집은 아닌데 여성분들끼리 좀 많이 와가지고 아마 형님들이 조금만 일본어가 되신다 그러면 이런데 오면 재밌을거 같아요 저는 근데 여자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게 있잖아요 일본은 헌팅이 너무 한국보다 더 잘하던데요 근데 그 일본여자가 와서 얘기했어 그거는 극히 일부분이니까 너무 이제 일본에 와서 일본여자를 꼬시려고 하지말라고 그게 역효과래 한국의 이미지를 더럽힌대 근데 일본 남자애들이 뭐 횡단보도에서 아 그거는 그렇지 진짜 한국남자들보다 턴팅에 대한 그게 엄청 심한거 같아요 턴팅에 대한 그게 턴팅 잘해 막 괴담해 또 일본 여성분들이 또 그런게 있으니까 조금 조금 뭐라고 해야돼요 좀 이렇게 긍정적인 마인드니까 그런거죠 좀 이렇게 거절도 잘 못하고 숨기려고 하고 막 그런게 안하니까 튕기거나 이러진 않으니까 유튜브에 대한 관심이 요즘 일본에도 많아져가지고 지금 뒤에서 일본말로 계속 유튜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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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던거에요 네 요즘에도 유튜브에 대한 일본에 유튜브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많아 내가 1년전에 방송할때만 해도 방송을 하잖아 사람들이 뭔가 했어 근데 지금은 유튜브가 너무 이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하니까 카메라만 들고 있으면 무조건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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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버 이렇게 그렇게 얘기해 저희가 지금 술 먹고 있는 이 가게는 저희 빼고 남자가 없습니다 아 진짜네 한 명 있다 커플 커플 빼고는 다 여자네 와 와 진짜네 가게로 옮기면 안되겠는데 예? 어? 가게는요? 근데 개인적으로 내가 이렇게 쭉 스캔을 했을 때는 우리 바로 뒷테이블에 있는 친구들이 제일 괜찮은거 같아요 네 모르겠어요 형님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바로 저 저 뒤에 있는 테이블의 친구들이 일단은 괜찮은거 같아요 네 제가 오늘 오면서 스캔을 쫙 했거든요 아 집에 갈려고 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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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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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segurança 저희 팀 아 아 아 근데 형님들 정말 좋았죠 왜냐면 내가 촉이 좋았어 이 친구들이 갑자기 갈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물어봤지 이 친구들 가만히 앉아있었으면 내가 안 물어봤지 형님들 내 이게 방송을 하니까 촉이 살아있다니까 진짜 방송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갑자기 촉이 딱 생겨 아 진짜로 근데 인정? 약간 시청자 위에서 일부러 많이 번개 근데 인정? 솔직히 이 애들이 갑자기 일어났잖아 그래서 내가 갑자기 물어본 거지 이 애들 가만 앉아있었으면 안 물어봤지 이봐 근데 이게 자기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방송하는 사람이면 컨텐츠 뭐 만들기 위해서라도 막 걸거야 근데 느낌이 쫙 쎄한게 있다니까 옆에 있는 그 앞 뒤에 있는 애 근데 카메라 의식하는 건가? 아니 근데 보통 보면 이렇게 서있는데 딱 이렇게 딱 이렇게 하고 있는 건가 살짝 의식하나?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이렇게 좀 있는 모습 자체가 조금은 너무 여성스러워 보이는 막 그런 느낌? 살짝은 의식하는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왜냐면은 진짜 딱 손가락이 하나하나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옛날에 담배필 때 담배필 때 보통 보면 담배 이렇게 피거든 담배 이렇게 피거든 인상 쫙나 쓰고 이렇게 담배 이렇게 잡고 심 겁나 묻혀가지고 겁나 묻혀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피는데 딱 여자애들 앞에 있으면은 담배 일부러 이렇게 해가지고 딱 이런 거 있잖아 손가락 각도까지 생각하면서 일부러 딱 이렇게 피잖아 코에서 딱 이렇게 해가지고 담배 딱 이렇게 해 저기 딱 봐봐요 화면상으로 봐도 약간 먼 곳을 쳐다보면서 이런 느낌이거든 친구들끼리 담배필 때는 씨바 막 이렇게 존나 피다가 쫙쫙쫙쫙 피다가 담배 끌때도 씨바 이렇게 막 저어버리는데 씨를 쫙쫙 뺏고 그렇지 아 뭐 그런 느낌 느낌적인 느낌? 약간 먼 곳을 바라보는 게 어느 정도 의식을 하는 것 같아요 뭔가 자 형님들 이거 얘기해 줄게 한국이 도움 일본이 도움 나는 일본어 있어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용민혜미가 한국이 있다가 일본어 왔잖아 자 용민혜미 네가 얘기해 줘라 한국이 도움은지 일본이 도움은지 여름은 일본은 안올라구요 얘기 들었죠? 그 정도로 더 야 뒤에 둘 다 남자냐? 어 가야겠다 야 이동하자 형님들 이동할게요 신조쿤 2점에 가볼래? 응 2점에야? 2점에? 거기 가보기초 옆에? 어 하시죠? 개입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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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얘 그 마술사에요 마술사 마술사인데 마술 좀 보여주고 팁 좀 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했냐면 보실래요? 마술 보자고 그럼 좀 써와봐 얘 팁 받아가야 돼 팁은 줘야 될 거 아니야 우측은 지금 보고 계시나요? 우측은 지금 보고 계시나요? 네 그래 오케이 손을 이렇게 해 줘래 앞에 앞에 화면 나오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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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디 테이크 왼쪽 손을 이렇게 해 줄게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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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선택을 하라고 오른손인지 왼손인지 왼손인지 라이트 오케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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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X라는 글을 얘가 썼어 X를 썼어 이 X를 문지르면 얘한테 X가 나와있다고 하는 거겠지 그리고 얘 오른손에 벌써 그 X라는 글을 써가지고 양 사이드 X가 있겠지 어 벌써 끝났지 어 마술은 끝났지 벌써 얘 손바닥 밑에 X가 그려져 있지 TNI 당연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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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마술을 알잖아 끝났지 끝났지 마술은 끝났지 마술은 벌써 여기에서 그는 달려 존밤이 nothing 오케이 한 번 더 벌써 끝났지 두 개 두 개 두 개 두 손가락으로 찔렀겠지 나는 알지 나는 마술을 잘 알지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아, 우리 카레 형님께서 또 100개를 또 감사드립니다 자, 여기에 압수를 했어 근데 동전은 여기에 있어, 근데 내가 압수를 하면 이 동전이 0코인 여기는 아무것도 없잖아, 여기 이 동전이 일로 이동하는 거래, 순간이도 4코인, 0코인, you feel something, anything, okay? 2, 1, and go 오, 와우, you feel something? 갔네, 갔네, 벌써 왔어, 내 앞에는 느낌이 없어 이 느낌 왔지? 왔어, 어 1코인 그러니까 얘가 아까 보여주면서 4코인, 1코인 텔리포테이션, only 3코인 1코인 그럼 여기 3개가 있겠지 3번으로 1번으로 가릴게요 솔로모션 그러니까 여기에서 카메라 앞에서 형님들한테 보여주잖아 이게 이동한대요 진짜 시 라야? 시 라야? Well, go! 시 라야? 야 시 바 2개 잘 했는데? 와! 야 시 라야? 아니 시 라야? 아니 이거 어떻게 한 거지? 아 진짜 모르겠네 이건 뭐지? 이건 나도 모르겠는데? 진짜 모르겠어요 와.. 이건 뭐지? 지금 말씀하셨죠? 코인이 많아요 그리고 색이 비슷하다고 말해요 이제는 비슷한 코인이지만 비슷한 코인이지만 나이수가 많아서 형님들 30개만 더 쏘아주면 1,000원 줄 수 있어요 그래도 진상 처리만 아예 가요 스크린팔무기님 특수정돈인지 다 아는데 속는 체크 해주자 그럼 알겠습니다 2개 2개 도겸사는 찍어놓고싶은거 아니에요? 도겸사는 찍어놓고싶은거 아니에요? 네 2개 있네 속는 체크 해줘 도겸사 슬로모스 여러분이 찍어놓고 왼손에 손을 들고있어요 왼손에 손을 들고있어요 보이시죠? 사와러야죠 무릎에 손이 있잖아요 왼손에 손이 있잖아요 왼손에 손을 들고있어요 이 특수정돈인거에요 아니 안에 들어가고 뚜껑이 닫히는거에요 피에다이잖아 이 도겸사는 아니죠 저는 무엇이 말이죠 날씨가 앞에서 도겸사는요 도겸사는요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얘가 아까 내 시계를 당겼거든 그때 동전을 넣었어 그리고 저 방금 500원에 10원짜리 있던 동전이 있잖아 그 특수동전이야 500원짜리 그 500원짜리 안에 10원짜리가 들어가잖아 크기상 그러면 500원짜리에 10원짜리가 들어가면 500원짜리가 동전이 낙히게 돼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벌써 아까 내 손목을 잡았잖아 그리고 내 시계를 당겼거든 그때 10원짜리를 먼저 넣어 놓은 거야 어저께 사진을 찍었대요 adymugin 엉덩입니다 여러개 좀 유명 Francesco呼 badge 例 Food 이나 어렸 OUT 아하하 아하하하 한국소년 오늘, 카드יה 은약이가 볼까? 사진은か서 사진은? 사진은 Mom 안되는 건데 뭐가 조 사진은 이 친구구나 사진은 있어요 사진ivel mortality 사진은 알고 av USD 영상 Slim Shututo 그래요 오케이 1부터 100까지 네가 마음에 드는 숫자가 있냐고 아까 가렸는데 거기에 나타나겠네요 숫자가 그렇겠지 근데 1부터 100까지 있는 숫자를 형님들한테 얘기를 해 볼 근데 이 숫자가 꽤 많이 봐서 모두 바라바라 그럼 돈을 낼 수 있는 숫자 네가 생각해 頭에 생각해 40 7이라고 말해봐 진상계 진상계 아닙니까? 진상계 한 번 나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73 진상계니까 73으로 합시다 73 그렇죠 73 남자는 육군을 좋아한다는데 우린 진상이잖아 진상계는 73 진상계 진상계 사진을 사진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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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부터 100까지 숫자 찍었겠지 근데 왜 저만 나와? 73 73 아니지 1부터 73까지 사진을 찍어가지고 1부터 100까지 사진을 찍은 게 있어 그거를 파일 옮기잖아 우리가 보통 직박구리에서 우리 마누라로 옮기잖아 그거 옮긴 거지 이게 스마트폰의 마술이지 스마트폰만 되는 마술 나는 잘 알지 진상계 근데 이거 숫자 대박이네 감사합니다 아니면 음성균식수도 있고 근데 다른 숫자도 얘기하긴 했잖아요 73말로도 그래서 여기까지 아직 즐거웠어요? 근데 실례지만 지금 돌아왔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몇 시간만 때문에 이 마술도 나의 마술도 포토샵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좋댔다 큰일났네 나가면 날씨가 많이 넘어 형이 근데 한마디만 살짝 하자면 일자에서 11만원 밖에 안났어요 만천엔 그럴 수도 있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방송인데 투자를 해야지 그건 맞지 그건 맞지 근데 위치를 이동을 할거야? 내가 딴 데를 갈거야 아니면 이 안에서 가게를 이동할거야 왜냐면 내가 3층 4층을 갔다왔는데 3층 4층은 완전 가게 하나밖에 없어 그래요? 이동을 하려면 여기에서 이동하는 것도 좋고 아니면 시부에 아싸리 다른 곳에서 가는 것도 좋고 차라리 다른데로 완전 다른데로 그럼 일단 나가보자 안녕하세요 유튜브 친구여러분 저는 bj진상처리만이라고 합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